또 한 번! D 플러스 기아가 강팀 대선의 벽에 막혔습니다. T1 다운! 이거 못 일어날 것 같은데요? 이거 10카운트 되겠는데요? D 플러스 기아! 몇 년 전에 전통기 시절에 크로스 기아의 웃김이 나거든요. 전통기 D 플러스 기아! 메이커! 메이커! 31일 만에 선발 초점! 메이커가 돌아왔습니다! 아 왜이래 그럼? 8월의 듀얼은 이런 겁니까? 델사스 기아! 시대!